목표 체중에 도달하고자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분명 녹차가 체중감량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일까? 녹차가 진짜로 살을 빼는 대 도움이 될까? 오늘은 녹차와 관련한 과학적 정보를 소개한다. 체중감량을 위한 식단의 녹차를 더하는 게 정말로 좋을지 함께 알아보자. 식단의 녹차 더하기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녹차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이다. 문화권과 나이를 막론하고 오전이나 오후에 녹차를 즐기는 사람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그런데 녹차가 정말로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될까? 녹차의 성분은 무엇일까?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는 폴, 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해독과 항염 성분이 유리기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준다. 그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D, E, H, K를 비롯해 크롬, 셀, 레뉴, 아이언 같은 무기질도 함유한다. 이 모든 성분은 신진대사 기능 강화를 돕는다. 다 좋다. 그런데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정말 녹차를 마셔야 할까? 녹차의 성분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항산화 물질이 체중감량을 도울 수 있다. 1. 카페인 몇, 몇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지방연소를 돕는 자극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녹차 한 잔에 함유된 카페인 양이 커피 한 잔의 카페인 양보다는 적어도 자극 효과를 보기에는 충분하다. 2. 인유 성분 녹차에 들어있는 인유 성분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을 배출하여 체액자류 현상 해결을 돕는다. 3. 항산화 물질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중 녹차 카테킨은 신진대사를 자극한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체내 항산화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녹차의 주요 항산화 물질은 이지시지 혹은 카테킨이라 불리는 성분으로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돕는다. 효소가 억제되고 노르에피네프린 의양이 증가하면 지방이 분해된다. 녹차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 매일 녹차를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지방연소에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녹차의 성분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차례이다. 사실 녹차만 마시는 것으로 살을 뺄 수는 없다. 다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는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이 몸에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인데 이런 열 발생은 신진대사에 의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체중 감량을 돕는 에너지가 생성된다. 녹차는 또한 순한 식욕 억제제로 여겨지기도 한다. 녹차를 마시면 식욕이 줄어 끼니 사이에 군것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뇨 성분을 지닌 녹차는 체액 절유 현상 해결을 돕는 자연요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자. 몸에 축적된 체액이 배출되면 조직의 염증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녹차 섭취는 미신이 아닌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법같은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하고 운영 잡힌 식단과 함께 녹차를 섭취해야 할 것이다.